아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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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인정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으 나는 웬만하면 또 괜찮아요 여기로 으 너무 맛있는데요 감독님 다 드실래요 아 너무 맛있네요 으 으 으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장성 성관의 농장 인가요 이거 으 으 으 으 꼭 많이 드셨어요 예 1년 먹으려면 한 방에 먹어버렸어요 이게 묵은 피부가 좋던가 하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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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딱 엎어서 이뻐지고 뽕 묵어서 이뻐지고 성인이 너무 이뻐져서 큰일 났어 아 진짜 아 그제 눈도 해갖고 뒤집어 봐갖고 엄청 이쁘는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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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웃었어 어디갔어 나아 뽕알 뽕이 어디에 좋은거 아세요? 뽕은 뽕이에요 거시기에 좋아요 이게 뽕알이에요 뽕알이 뭔지 아세요? 뽕이에요 뽕 따라왔어요 뽕은요 남날들 정력이 좋아요 이건 많이 먹을수록 사랑받으니까 많이 많이 따라오세요 부공에 남자만 좋아요 남자한테 좋은거에요 여자 피부 미역에도 좋아요 남자가 좋으면 여자도 좋아요 우리 소계단장 많이 땄는데 많이 땄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바로 뭐냐면 뽕알이에요 장성으로 오세요 전간에 뽕가게로 오세요 전간에 뽕가게로 오세요 우리 성은 부모님 아주 많이 땄는데 네 우리 송에 다 미길라고 감독님도 좀 드세요 전간에 노모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애기식 받는거에요? 우리 송에 정력이 약해서 이거 먹으면 정력이 좋다고 해서 내가 많이 땄어요 우리 감독님도 매니저님 얘기 나갖고 도장차게 어디 오셨어요? 저희 무지개 공인단에서 왔습니다 학원에서 왔습니다 체험학습 왔어요 체험학습 이거 좋은거지 이거 갈날들 딸기가 뽕을 너무 잘 따요 아니 또 아까 둘이 오는데 저는 왜 불러와 빨리 와 안와 학원생이니까 오빠 나도 잘 들을게 진짜 맛있지 아 맛있네 너무 맛있어 달콤해 내가 생리가 없었는데 이거 먹고 생리 찾으려고 오늘 모처럼 장성군에 있는 정간에 농원 오디 체험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많이 오셔서 진짜 맛있습니다 싱싱하고 저렴합니다 키로에 5천원 밖에 안합니다 많이 오셔서 정간에 농원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달고 맛있네 진짜 오디 따라온 사람 얼굴까지 아무 치고 우리 정간에 농원 오디 체험 많이 오셔서 많이 따주시고 무공예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약도 안하고 건강에 좋은 정간에 오디 체험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네 자 우리 무지개 입에다 넣기 하나 둘 셋 넷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저 금시가 딴거에요 자신의 꽃이냈 소금이 없네 여기 소금이요? 이거 소금이요? 이거 안 되는데 여기 점심이 안 되어있는데 여기 점심이 안 되어있는데 어 점심이 줘봐 여긴 확실히 시원하다 야 이렇게 싹 묵은 놈 한번 뜯고 여긴 어디로 와 엄마 좋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카페 여긴